네 빨리 갑니다. KB 미국 주간 주식 거래 이벤트였죠. 1만원짜리 쿠폰 입고가 됐구요. 저도 몰랐는데 구독자분이 알려주셨고 여러개가 당첨이 됐네요. 일단은 제 계좌랑 가족 계좌밖에 안 까봤는데 아니 자녀 계좌밖에 안 열어봤는데 저는 2만원짜리 추가로 당첨이 됐고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이걸 주고 100만원 이상하면 추첨을 통해서 2만원 3만원 1만원짜리 추가로 주는 거였죠 쿠폰은 미국 주식 거래할 때 쓰면 되구요. 거래 금액만큼 금액이 있어야 되고 뭐 10달러 좀 넘어가는 거 1만원 좀 넘어가는 거 2만원 좀 넘어가는 거 거래하면 될 듯 보여지고 근데 이 이벤트죠. 3월달에 했던 이벤트였구요. 이벤트 1위 1만원권 증거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해외 주식 쿠폰 1만원 전원 증정이었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2만원 3만원 1만원 추첨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였죠. 이게 당첨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게 당첨이 됐고 나머지 가족 계좌는 웹이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듯 보여지고요. 자녀 계좌는 1만원짜리가 하나 됐죠. 계좌를 찾아보니까 2.2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했죠. 100만원 거래하면서 2,600원 정도 내고 1만원짜리 2만원짜리 하나 더 받은 거죠. 나머지는 좀 이따가 집에 가서 까봐야겠네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됐는지 100만원 거래하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